두 번째 사료도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화식사료에다가 이런 건식사료 알로 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시잖아요. 일단 일단 할임. 일단 할임입니다. 할임 하면은 너무 유명하죠. 일단은 뭐 닭고기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연어부터 시작해서 막 가공육. 근데 그것도 이런 신선한 걸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레인프리입니다. 그레인프리가 여러분 애견들은 동물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런 곡류 있죠. 우리는 쌀도 먹고 보리도 먹고 뭐 조수수 이런 거 먹잖아요. 애들은 그런 곡류를 잘 못 받아들여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얘네는 육식동물이에요. 강아지가 늑대의 후엔 건 아시죠? 원래 육식동물이에요. 그래서 곡류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게 그레인프리, 글루텐프리를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단지 먹이려고가 아니라 얘네 건강을 위해서예요. 강아지들이 귀를 이렇게 해요? 눈이 자꾸 눈물, 발바닥 자꾸 빨아요? 피부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얘 보세요. 뭐냐면 기관지 협착증이 있어서 기침을 이렇게 해요. 기관지도 늙었어요. 16살이라서 기관지도 늙어서 기침하고 애기였을 때 많지 않아요. 체력이. 이런 데 오늘 한 번 왔다 가잖아요. 집에서 한 이틀 기절해서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고 눈 잘 보이는 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곡물 원료 들어가지 않고 생과채류 들어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방부제나 여러 가지 뭐 안 놨어요. 무서운 것들. 네. 그리고 생연어 들어가고요. 블루베리, 눈 건강, 연어, 비타민, 케일, 로즈마리, 렌틸콩, 병아리콩까지 해서 맞습니다. 뭐야? 사람 먹는 시리얼이에요? 아니요. 이거 우리 강아지들 사료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객님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사료들이 튀긴 사료들이 있어요. 그런 사료들보다 오븐으로 천천히 슬로우 쿠킹을 했습니다. 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할인이잖아요. 얼마나 만들 수 있는 물론 튀겨서 많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정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기들이 건강 생각하면서 천천히 오븐으로 구워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한 번 만져보시면 기름기가 손에 안 남아요. 고객님.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료를 이게 딱딱한 사료지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부시면 얘가 부셔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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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아니야. 코코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오늘 정말 창피하다고. 밖에 나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럴 수 있다. 밖에 나오면 좀 지조를 지키고 좀 얌전하란 말이야. 이거 보세요. 사료 온전한 한 알인데. 온전한 한 알인데 보세요. 이 한 알이 손으로 만지면 약간 이렇게 부셔져요. 구운 사료예요. 베이크드. 오븐에 구워서 나온 사료라 기름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기들 살찌면 기관지 눌러서 협착증 오죠. 살찌면 걸을 때 무게 실려서 쓸개골 탈고 오잖아요. 맞아요. 바닥 미끄러운 거 안 좋죠. 바닥에 패드 깔아주시죠. 침대에 올라갈 때 점프 안 좋죠. 계단 놔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보다 아기가 체중이 막 뿔지 않게 열심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 사료부터 바꾸시는 게 첫 단계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글루텐 프리, 그레인 프리 이런 게 요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여러분들 음식 알러지 있는 거 있으세요? 알러지 있는 음식 혹시 있으세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먹으면 내가 막 갑자기 숨이 가빠진다거나 아니면 두드러기가 올라온다거나 가렵다거나 붓는다거나 그런 재료 있으세요? 강아지들도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안 되는 거 초콜릿, 양파, 포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글루텐 프리, 그레인 프리 먹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얘네는 맛만 있잖아. 그냥 주당창 입에 넣어요. 맞아요. 먹었는데 뭔가 이상해. 안 먹어야지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건 동물 아니라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걸러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정 과정 거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할인입니다. 할인이죠, 여러분? 기절이에요. 정말 저는. 자, 여기를 먼저 카메라를 넘어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먼저 먹어버리니까. 어머, 지금. 너무. 야, 너무 개걸스럽다, 야. 야, 너무 개걸스러워. 왜요? 좋은데. 천천히 코코야. 우아하게. 지조를 지키면서. 코코야, 우아하게? 아우, 나 근데 이 앞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앞발 봐봐봐. 귀여워. 못나니 코코. 그쵸?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도 코코 보러 왔어. 주봉 1031. 찹찹찹찹. 어우, 귀여워. 배부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만 보고. 여러분, 코코는 16살이에요. 2006년인가 그때 저희 언니가 시집가면서 제가 이제 연년생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시집가면서 마음이 너무 헛헛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절대 강아지를 허락 안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같이 그 시간이 코코랑 살기 전에 있었던 친구가 미미인데 미미는 저랑 17년 살다 갔어요. 미미는 저랑 17년을 살다 보내고 헤어짐이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얘를 그릇 드시는데요. 데려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자, 16년을 강아지랑 같이 동거동락한 제가 그릇 먹는 거 아니야? 네, 그릇도 드셔가지고 이제서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아지 사료 안내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성분 잘 보세요. 어떻게